무섭다는 느낌보다 아예 무섭지는 않았죠.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영상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해오셨던 자료들을 그게 사실 구마의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룰이더라고요. 영상으로 꼭 찍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빙의, 어떤 악령이 씌이지 않았다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좀 많이 실감을 했고요. 무섭은 것보다 좀 흥미로운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제대로 잘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이제 구마의식을 찍었던 그 씬이 김영수라고 전배수 선배랑 같이 호흡을 했었던 촬영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되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구마의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화면에 담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해왔었지. 처음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액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마자들과의 합이 사실 전부예요. 그래서 부마자가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다거나 좀 어설프게 보인다거나 그랬다면 조금 삐걱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어설프 보일 수밖에 없는 씬인데 모든 부마자들이 정말 한 200% 이상 자기의 역할을 다 너무 표현을 잘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냥 리액션만 한 그들에게 힘이 더 가고 저는 옆에 약간 받쳐주는 식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잘 나오고 리얼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구마의식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거기서 이제 최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몸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브한 느낌을 주려고 이런저런 저희 동선을 만들긴 했는데 실제 구마의식은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대로 하면 분명히 영상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테니 너무 투머치 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굉장히 리얼함을 살리려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모든 구마의식들이 다 되게 과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구마자분들에게 아역아는 아역이었던 서유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동욱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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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